팀 궁합은 최상입니다. 사주를 보고 맞춘 것처럼 그래서 그 팀 궁합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. 밥 뭐 먹었어요? 토스트 먹었어요?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바이브가 좋았어요. 누나 말고 연상 좋아서 이런 걸 물어봐요. 보신 분들도 보시라고. 다 깜짝 놀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렇지만 제주도 하면 지금 시즌은 무조건 받아줘요. 밥 먹었어요. 우리도 제가 오자마자 V LIVE를 켠 거기 때문에 좀 씻어야 됩니다. 따란 안녕하세요. 잘생긴 표정 한번 해줘요. 사귈래. 형들. 나도 많이 좋아해. 당신의 꿈도 반짝일 거예요. 당신의 꿈은 지금 빛나고 있나요? 음악 봤는데 그 있는 아들이 좀 알아봤다. 볼만 하더라고. 가사에 도움이 많이 됐겠는데? 와 여기 막 제목이 막 꽃을 보듯 너를 본다. 생각보다 넌 괜찮은 사람이야. 지금처럼만 하면 돼. 내 이방에서 진짜 뭐 죽이는 적들이 나오고 있어요. 대한민국 땅바닥인데 할 수 있지 않았나 들었는데. 이거 방송하기 2분 전에 풀면은 떡이 되기 전에. 자기 전에 듣긴 좋은 노래가 있어요. 약간 어느 상황에 들면 그 상황에 대입해서 들을 수 있는 곡이 많이. 이번 노래 중에. 내 이방에서 진짜 뭐에요. 저 두 사람을 말해. 난 나를 맥주시고 같이 놀고 싶어요. 난 난 나를 맥주시고 같이 놀고 싶어요. 안 나를 맥주시하는 거에요. 난 나를 맥주한다고 생각하고 병원은 10분에 그 확인했 zost' kleine. 감사합니다.